가시폼탄 스파이크 미니카 가시폼탄 스파이크 미니카 미니카가 로봇으로 변신을 해요 로봇 스파이크 미니카 접어볼게요 사이즈가 많이 크죠? 지금 4개의 파츠가 합체된 상태예요 스파이크 미니카 가시폼탄을 사용하는 스파이크 가시가시 가시 가시 전부 가시예요 가시가 너무 많아요 가시폼탄 스파이크 미니카 가시 본체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4개의 파츠가 결합을 해요 하나 둘 세 개는 가시폼탄이고요 가시폼탄을 장착했고요 빨간색으로 위에 마지막으로 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의 스파이크 미니카를 만들 수 있어요 타이밍 스파이크 로봇 스파이크 뱅 ii